자 누가 나와서 뒤를 받았다 딱 고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Hi everyone 6월 16일 수요일 Start English 자 오늘은요 자동차에 잘 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았다 자 이런 상황을 영어로 말해보는 겁니다 자 누가 나와서 뒤를 받았다 딱 고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got 다음에 rear ended 이란 표현입니다 참 나 어떻게 고른 상황이 얼마나 많으면 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자 get의 과거형 got를 써서 뭐뭐 되었다 당했다 이런 말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ar r-e-a-r 이거 rear라고 읽거든요 rear는 뒤쪽이란 말이 됩니다 뒤쪽 뒤는 back 아닌가요? 네 back도 되지만 rear는 내 몸의 뒤쪽 엉덩이 쪽 뭐라 할 쪽에도 꼬리 쪽 이게 rear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자동차에 back mirror라고 하는 거 있죠 back mirror 그거 rear view mirror라고 하거든요 back mirror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서 rear view mirror라고 해요 뒤쪽을 볼 수 있는 mirror가 되는 거죠 근데 rear도 모자라서 그것도 end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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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부분을 받쳤다 라고 해서 I got rear ended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get 혹은 그거의 과거형인 got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89쪽인데요 get에다가 혹은 get의 과거형인 got를 써서 그 다음에 동서의 과거 문서를 쓰게 되면 자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가 됩니다 아까도 I got rear ended 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나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I got bored I got bored 그러면 그냥 I got bored만 보면 내가 지루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I got bored 지루함을 누군가 나에게 막 주는데 내가 그걸 당했다 라고 해서 I got bored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욕감을 너 줘서 내가 모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볼까요 그들은 모두 신이 났어요 they got excited 가 됩니다 자 excite 에다가 뒤에 d를 붙여서 excited 하면은 신이 나게 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I got or they got excited 그들은 너무너무 신이 나게 됐지요 이 말이 됩니다 이렇게 get 혹은 got 다음에 동서의 과거 분사형을 넣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모를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라고 한다든지 혹은 내가 거리를 걷고 있는 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든지 그렇다면 어떤 걸 떠올려야 될까요 그렇죠 과거 진행형을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I was ing, you were ing, he was ing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나는 거리를 걷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I was walking on the street and it started to rain 자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it 많이 쓰잖아요 It's sunny, it's cold 이런 식으로 it로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it started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책상을 청소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한다면 I was cleaning the desk and 내가 발견했어요 I found 어떤 걸? An old letter 한 오래된 편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떠세요? 뭐 뭐 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중간에 and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? 그 밖에 많은 예문들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I'll see you next time, bye bye!